오늘 섹터부터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우선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섹터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도 지난주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처럼 약간의 중국과 연관이 적은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중국과 관련이 그나마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적 추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업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엔터 업종입니다.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4월과 5월에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실적 추정치도 코로나 때문에 낮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엔터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 기업들이 각 개별 이슈가 안 좋은 얘기까지만 들렸던 상태에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4월, 5월에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지난주를 기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엔터 4사라고 할 수 있겠죠. JIP, YG, 하이브, SM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BTS의 군입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과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SM 같은 경우에도 이수만 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딱히 정확하게 또 결론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엔터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다시 한 번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1월과 4월에 음반, 판매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는 무로 109%까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려 섞였던 그 전에 추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엔터 업체들의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의견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주가 수입 비율, PR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20배 중반에서 4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엔터 3사의 평균의 한 4년 정도 봤을 때도 30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엔터 업종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어떤 지배구주나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주가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음반과 음원 시장은 호황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어떤 중국 쪽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의 아티스트들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공연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이런 개별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주가의 공략할 섹터 엔터 관련 주였습니다. 지금 그동안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들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의 컴백들도 이어지면서 어제는 에스파가 밀리언셀러가 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아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엔터사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요. 어떤 종목도 선정하셨어요? JYP 엔터를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 우선 JYP 엔터가 저는 엔터사사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엔터사를 대비해서 음원, 음반 그리고 공연 같은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충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해외 공연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이제 니주, 이런 일본 쪽에서 아레나 공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잡히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오프라인 공연이 티켓 수익으로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MD라고 해서 엔터 업체들이 굿즈라고 하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티켓 수익보다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굿즈나 M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적인 비용이 있고 그 이상 판매됐을 때는 마진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오프라인 티켓 수익도 중요하지만 MD 쪽에서 수익 부분도 활발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 벤터에 니주드뿐만 아니라 스테이지 퀴즈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올해 연간 공연 확장 모객 수가 한 70만 명 수준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MD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일본 공연을 제가 니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티켓 가격이 물론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 대비해서는 거의 20, 30% 올라가는 가격으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공연의 어떤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이 살짝 증가한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티켓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런 비용의 증가 측면보다도 더 높게 측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진에 대한 해소보다도 기대감을 더 한층 더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IP 엔터를 엔터 업체들과 가장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한 10% 정도만 잡을게요. 한 6만 4천 원 정도로 해서 목표가를 잡는,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시축가에 공략할 종목 지금 엔터 관련 주 함께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최선호주로 JYP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본업에 가장 충실하다라는 점들이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티켓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MD 상품에 대한 매출 증가세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목표가 6만 4천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